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메 이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너희 정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나.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뵀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에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이 그를 고수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온 것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힘에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대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분위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집하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른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 지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러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죽게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 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뿐 하였다 하니라